세 번째 파트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같이 공부를 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프로그램 개발 환경 구성 섹션 같이 공부를 해 볼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암기가 많지 않구요 출제가 된다기 보다는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식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훑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따로 체크를 해놨어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프로그래밍 언어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언어의 선정 기준이라고 일단 나와 있는데 아래쪽 먼저 볼게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지를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컴퓨터가 명령을 수행하게끔 지시하는 표기법이나 문법 구문 따위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하드웨어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물리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구요 소프트웨어는 이 물리적인 기계 장치를 손쉽게 운영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구요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 중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코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인데 이걸 코딩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구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은 기반을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딩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이 코드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정확한 문법과 코드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문법이라는 것은 정확한 형태의 구문을 가진다 라는 얘기구요 코드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체계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저급과 고급으로 나뉩니다 자 왜 저급과 왜 고급인지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죠 저급 언어는 어렵지만 빠른 거구요 고급 언어는 쉽지만 성능이 좀 느린 편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자 요거까지 일단은 조금 이따가 보고 자 이 부분 먼저 좀 볼게요 우리가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개발 언어 똑같은 말인데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가지가 있을 때 이 여러가지 언어 중에 이런 여러가지 환경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언어가 있다고 해도 그 언어를 모른다라고 하면 개발자들이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면 다른 언어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일반적인 선정 기준 나와 있습니다 적정, 효율, 이식, 친밀, 범용성 있습니다 단어 뜻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단어를 모르겠다 싶으면 아래쪽에 읽어보시면 되구요 항목 기준으로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기를 구제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적절한 여러가지 고려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 언어를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구요 다시 내려와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를 파이썬이든 자바든 이런 코드를 원시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원시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번역이 필요한데 이렇게 번역한 프로그램을 원시에서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해주는 애가 언어 번역 프로그램인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셈블러랑 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 이 세 가지에 대한 특징 나와 있죠 이것까지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쪽 부분에 마킹을 했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암기를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C 언어가 어떤 특징이 있고 C++, Java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록을 해둔 겁니다 지금 이게 다음 페이지에도 있죠 파이썬하고 PHP까지 여기까지 각각의 특징을 최대한 간추려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 중에 뭘 외워야 돼요 라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 환경 구성이에요 다양한 구성 요소가 나올 텐데 앞으로 배우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하드웨어 환경 구성 클라이언트 환경과 서버 환경을 구성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서로 통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고려를 해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읽어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소프트웨어 환경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구사항 관리 도구 필요하고요 모델링 도구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현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우지는 않는데 이 소프트웨어 구현 도구가 개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프로그램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도구 우리가 코딩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이 소프트웨어 구현 도구입니다 IDE라고 하고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도 합니다 기억 꼭 해주셔야 돼요 이 IDE나 통합 개발 환경 소프트웨어 구현 도구는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는 기능 외에 여러가지 부가 기능들이 있는데 다섯 가지 정도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도구입니다 말 그대로 테스트를 하는 도구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상관리라는 것은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단계별 산출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산출물들을 다 정리를 해서 버전별로 관리를 하는 도구예요 나중에 기록을 추적하거나 아니면 되돌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체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도 별도의 도구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소프트웨어 빌드 도구가 있습니다 빌드라는 것은 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가지 만든 부품들을 하나의 틀로 포장을 해서 실제로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배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드 및 배포를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정리 마지막으로 배치 프로그램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배치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상호작용 없이 사용자가 안 건드린다는 소리예요 얘네들이 알아서 뭔가를 반복 수행하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이걸 배치라고 하는데 필수 요소 나와 있죠 대용량 데이터 처리, 자동화, 견고함, 안정성, 성능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아래쪽에 적어두긴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배치 프로그램이 스프링 배치나 쿼치 스케줄러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까지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치 프로그램의 정의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치 오랫동안을 된 것 같고요 배치 오랫동안을 삶동안으로 배치 오랫동안을 놓치기 바랫동안에 배치 오랫동안에서